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본격 시행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수해 지역의 응급복구가 대다수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건 가속기 구축지원 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R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본격 시행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인 12종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특히 모든 예배와 미사, 법회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소모임과 수련회 등도 전면 금지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도 휴관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도는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수해 지역의 응급복구가 대다수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영동군과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장마는 충북 전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집중호우로 농경지 2,8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주택 800여 곳이 침수됐습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1,500여 명이 발생했고 폐사항 가축도 24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충북 지역 피해액은 모두 2,5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수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 내 사유시설 3,900여 곳의 응급복구 작업이 완료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2,691곳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응급복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많은 비로 운행이 중단됐던 충북선은 충주에서 제천 구간을 제외하고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주에서 제천 구간은 다음 달 이후 열차 운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에코프로가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충청북도에 기탁했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지난 7일 음성과 충주, 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던 영동군과 단영군도 지난 26일 3차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상군 청천면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관 가속기 구축지원 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지사와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김현정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장을 비롯해 가속기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방사관 가속기의 성공 전략에 대한 논의와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세계 최고의 대형 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기업설명회가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방사관 가속기의 첨단 기술 분야를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기업체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도로 분야 충북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천에서 영월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연결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재검토를 받은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도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제천에서 영월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제천 단양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시행과 업무 지원 등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충북에 등록된 전세버스와 충북을 오가는 전세버스에 탑승자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인 10월 12일 이후 명부 미작성 등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 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충북청원경찰협의회가 코로나19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1,500만 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500만 원, 충북청원경찰협의회가 200만 원을 각각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주식회사 두진건설이 의연물품 기탁식에서 총 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각각 2천만 원, 주식회사 두진건설은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수해지역 자원봉사 현장에 즉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대한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재가동했습니다. 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진료시간 확대를 요청하고 시군 보건소에도 비상진료에 나서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불편사항이나 불법휴진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집단휴진기관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km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2차전지, 반도체 등 지능형 첨단기업을 직접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에너지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는 2025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진천에너지융복합파크, 음성스마트산업단지, 진천복합산업단지 등 에너지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위임국도 및 지방도 48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의 도로 운행 제한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이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단지와 공사현장 위주로 단속하고,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야간과 새벽에 특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충북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충북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꾸려 지역의 교육과 취업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선업단지 공단이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원활한 건립과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발굴 육성, 투자, 세계시장 진출 등 기업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해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국내 창업 생태계 모델 창출을 위해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